핸드폰에서는 핸드폰 검색을 눌러서 녹음기라고 입력을 하면 녹음할 수 있는 어플 나옵니다. 터치를 하고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합니다. 네모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녹음을 합니다. 네모를 눌러서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어플을 실행한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를 터치하고 나와의 채팅을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음성 메시지를 터치합니다.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신호가 나오면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면 카카오톡에 저장이 됩니다. 네모를 누르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르면 본인의 아이디로 전송이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을 하면 카카오톡에 저장이 됩니다. 네모를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